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월드컵 첫날 우루과이전 광화문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저 CL 사이렌 듣고 있었어요. 오늘 축구 보시나요? 네, 볼 것 같아요. 여기 거리 응원 하시면서 보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저 2대0 예상해요. 2대0 무슨 예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더 위켄드의 아웃오타임이요. 더 위켄드의 아웃오타임이요? 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저 집에요. 아, 집에 가시는 길이시구나. 혹시 오늘 축구도 보세요? 아, 집에서. 응, 집에서. 혹시 치킨과 함께? 네. 요즘 좋아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EDM을 좋아해서. 오, 진짜요? EDM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살짝 지금 틀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오, 완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방금 사진 찍으신 거세요? 네네네. 사진 잘 나오길래 그냥 찍어봤어요. 오늘 거리 응원도 혹시. 응원이요? 네. 거리 응원이 있어요? 네, 오늘 여기서 거리 응원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꺼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네. 네, 오늘 이따가 집에서 볼까요? 아, 진짜요? 혹시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한 3대 1. 3대 1? 네. 누가 우승하나요? 아, 당연히 한국인. 알겠어요. 아, 무슨 노래 듣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셨어요? 세븐틴의 Left and Right. 오, Left and Right. 네. 혹시 세븐틴 제일 좋아하는 스페인 멤버 있나요?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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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봐요. 빅스의 도원경. 도원경이요? 홍수. 홍수. 저, NCT의 레조란스. 오, NCT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혜찬이 좋아해요. 혜찬이. 다들 서울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섬남이. 수도권. 아, 섬남아. 아, 섬남아.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이요? 저 태연 별처럼 오늘 축구도 보세요? 오늘 축구요? 볼까마다 고민중이에요 혹시 몇 대명 예상하세요? 2대0으로 한 곡 승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유진세업 유진세업센터 다른 노래도 혹시 많이 들으시는 곡 있나요? 최유리씨 곡이나 최유리 어떤 곡 좋아하세요? 동그라미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청와대 가고 있어요 청와대 혹시 오늘 축구도 보시나요? 네네 아 진짜요? 몇 대몇 혹시 예상하시나요? 2대1 2대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자드의 단단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클래식 듣고 있어요 클래식이요? 클래식 평상시에 많이 들으시나요? 유에이지나 가시나요? 음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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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이거요 저 유키카의 네온 네온 이란 노래 듣고 있어요 일본 노래에요? 아니요 한국 노래에요? 네 일본 분이신데 한국어로 알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 여행 와가지고 여행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대화 혹시 축구 오늘 보시면은 몇 대몇 예상하시나요? 2대0 2대0 네 감사합니다 공기 속에 흔들리는 애원 아 대개전 이길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당연하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오늘 완전히 이겨버리세요. 화이팅! 저는 여기서 볼거에요. 네 여기서 볼거에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